용인신봉 센트레벨 5단지 nvr 64 채널 4대 구성하였구요 차량 이벤트 검색 여기 보시면 정방향 차량 뜨구요 동시 검색 그거 닫아버렸어요 창 닫아버리고 동시 검색 플레이 그냥 아니 확답하고 분할로 플레이 쭉 하세요 그 차량 나오는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로만 이렇게 좀 잡아줘요 들어온다고 말이죠 예 예 차가자 그쪽 젊은데 샤이 하고 다 찾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의 화면에 안 사진 안 뜯는 건가요 그래 그러잖아 모션 감지 녹화 니까 모션이 없을때는 녹화를 안 하죠 녹화 안한대 그 차가 녹화가 움직임이 있는 것만 찍는다고 보셔야죠 확대 지하로 내려가네 저기 지하 내려가면 3층 인가요 3층이 이제 2 밑에서 촬영이 되는 거구나 그렇지 3층으로 내려오네 아 그 차이예요 예 여기도 3층 인가 보자 2층 인데 그 2층 2층 그럼 아까 2층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2층으로 내려온거야 아까 저쪽 흥미로 들어오고 2층으로 내려온거에요 그 차가 들어오면 계속 그냥 흥미로 2층으로 오시니까 productions 예 으 울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마지막에 내려서 주차할 때 확대를 한번 해줘 거기 박고 그 Ball 다들 2층 이런데는 주차 안하나봐요 사우나에 거리로 돌아가네 계속 저게 지하 3층 루트인가요? 아직 2층인거죠 아유 파킹 좀 어디서 하지 팔아파 죽겠네 확대해봐 저기에 잠깐 대고 있는 거네 파킹하는거에요 파킹 이제 저기에다가 배속 약간 올려줘요 좀더 디지털 좀 더 가까이 당겨봐 오케이 더 또 가네 아니요 또 잘되려고 잘되려고 지금 남잘까요 여잘까요 뒤로 가버린다 저분이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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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여기까지 돌려 매주 fique 신국 가자